이번 시간에는 dbgp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bgp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은 xd버그의 디버거인데요. 실제로 디버깅을 할 때 디버그 정보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디버거이고 dbgp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dbgp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vi라고 하는 에디터의 플러그인으로 설치가 되는 건데요. vi는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키보드 중심의 에디터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없이 텍스트 편집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디터입니다. vi의 최대 장점은 모든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 유닉스, 리눅스, 맥과 같은 것이죠. 거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이 디버깅 하려고 하는 대상이 되는 서버와 동일한 머신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컴퓨터 안에서 디버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디버깅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죠. dbgp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요.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링크를 클릭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vi 에디터의 플러그인들을 제공하는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는 이 디버깅 툴에 대한 다운로드를 제공하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설명을 잘 해놨는데 이걸 잘 보고 따라 하시면 여러분도 x디버거를 이용한 리모트 디버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는 여러분의 홈 디렉토리에 .vim이라는 디렉토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ls-al 그리고 물결 이 물결은 자신의 홈 디렉토리를 알려주는 기호죠. 약속된 기호죠. 자 slash.vim이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디렉토리가 없다라고 하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mkdir에 .vim 그러면 vim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숨겨진 디렉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cd.vim을 해서 이 디렉토리 이동을 해서 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자 그 이 플러그인을 다운로드를 받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홈페이지로 가셔서 최신 버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링크 주소를 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 쉘로 들어오셔서 자 여기서 wget 그리고 붙여넣기 해서 다운로드를 받는데 자 여기서 마이너스 5 그리고 xdbug.zip라고 하면 이 경로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xdbug.zip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을 저장을 했죠. ls-alll 리스트를 보면 xdbug.zip가 잘 다운로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파일을 저는 압축을 해줘야 할 건데 저는 ubuntu를 쓰고 있는데 자 언집 그리고 xdbug.zip로 하면 되는데 만약에 언집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sudo apt-get install 언집이라고 하시면 저 언집에 해당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언집으로 실제로 저 압축을 해제해 볼게요. 자 여기서 압축을 해제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이 해제가 됐습니다. 자 경로를 보면 자 xdbug.zip라고 하는 파일 안에 있었던 내용인 플러그인이라는 디렉토리와 underbar underbar mac osx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는데요. 자 이 중에서 그 underbar underbar mac osx라고 하는 저 디렉토리는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rmrf underbar underbar mac osx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고 확인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삭제가 됐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압축을 풀었던 압축 파일이 있죠. 그것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rmxdbug.zip 자 그럼 플러그인이라는 디렉토리만 남았죠. .bim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플러그인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debug.py, debug.bim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이 두 개의 파일이 있으면 예 성공적으로 설치를 하신 거고요. 그 밑에 있는 dbsstore라는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만드신 분이 저런 불필요한 파일들을 포함해서 배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vi를 실행을 할 때 vi에 약속되어 있는 방식인데요. .bim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빔은 플러그인으로 간주하고 로드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vi를 실행을 시킬 건데요. 만약 여러분이 우분투를 쓰고 있고 우분투를 쓰고 있고 우분투를 쓰고 있다. 특별히 vi와 관련된 어떤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이걸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sudo apt-get-install vim이라고 해서 vi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vim vi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 다음에 fo를 눌렀을 때 저처럼 waiting for new connection on 포트 9000 for 5 seconds 라고 뜨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설치를 한 거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9000번 포트에 5초 동안 대기하고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debugger 가요. 그래서 debugger는 5초 동안 9000번 포트를 감시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디버깅을 하려고 하는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면 그 5초 안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 vi로 다시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디버깅 하려고 하는 사이트는 저희 오픈 튜토리얼스 홈페이지의 개발 서버입니다. ripple.water.com 이런 도메인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접속할 때 xdbug session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내부적으로 제가 접속한 이 사이트 있잖아요. 이 사이트에 xdbug가 설치가 되어 있고 xdbug는 xdbug underbar session이라고 하는 get 데이터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자신의 로컬 호스트 같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9000번 포트의 포트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 9000번 포트에는 xdbug 클라이언트인 xdbug가 대기중인 상태로 되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F4를 누르고 이 상태에서 접속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응답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 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xdbug의 xdbug 클라이언트 즉 디버거의 9000번 포트로 접속해서 접속이 성공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다시 shell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이거는 무시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이건 뭐냐면 디버깅이 시작됐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오시면 거의 90% 잘 오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있는 화면 구성을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접속한 이 웹 애플리케이션의 소스코드입니다. 여기 있는 리플.o2.com이라고 하는 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출력하고 있는 이 소스코드가 왼쪽에 나타나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필요한 이 변수를 화면에 출력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왓츠 윈도우라고 되어있는 이 부분은 이쪽의 도움말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택 윈도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디버깅을 하면서 어떤 펑션에 들어갔다거나 또는 어떤 파일을 인클로드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 관계를 그 단계들을 보여주는 이것이 스택 윈도우라고 하는 것이고 트라이스 윈도우는 디버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일종의 로깅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좁기 때문에 저는 화면을 좀 키워 볼게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디버깅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선 한 줄 한 줄 실행을 시킬 때는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스텝 오버를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F3키를 누르는 뜻이에요. 제가 F3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빨간색 줄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라인인데요. 이게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이렇게 이동을 했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제가 F3을 누르면 스위치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F3을 누르면 케이스 디벨로먼트로 들어와서 에러 리포팅이라고 하는 놈을 실행을 시키겠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만났으니까 바깥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상태에서 F3을 누르면 시스템 언더바 패스라고 하는 저 변수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값이 활당되게 되는 거죠. F3을 눌러볼게요. 눌렀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변수의 어떤 값이 세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때는 이렇게 커서를 시스템 패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화면이 지금 작아서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 제가 밑으로 내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F12 F12를 누르면 Get Property At Cursor라고 해서 현재 커서 여기 있는 제 껌벅거리는 이 커서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있는 프로퍼티 즉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가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커서에서 F12키를 눌러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Watch Window라고 하는 곳에 시스템 패스의 값으로 시스템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한 줄 한 줄 실행을 시키면서 로직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맥락에서 어떤 변수가 세팅됐고 그 변수에는 어떤 값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F11은 Get All Contex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맥락에서 세팅되어 있는 모든 변수를 화면에 출력한다는 뜻입니다. F11 누르면 여기 Watch Window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스템 패스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애플리케이션 폴더라는 것은 아직 이니셜라이즈 즉 활당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게 지금 빨간 줄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애플리케이션 폴더라고 하는 저 값이 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쭉 내려가다가 이렇게 한 줄 한 줄 실행을 시키면서 로직의 흐름을 파악하시는 거죠. 여기 제 밑에 require-once-base-path-code-igniter.php라고 하는 구분을 만났습니다. require-once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따라오는 php 파일을 include 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F3을 누르면 더 이상 뒤쪽에 로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이 code-igniter.php라고 하는 저 파일 안에 있는 로직을 여러분이 디버깅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F4에 된 F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F2 라고 되어 있는 step into 라고 하는 것을 쓰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F3은 오버였죠. 오버는 한 줄 한 줄 실행하는 거고요. into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out은 바깥으로 나오는 거고요. 여기로 들어가서 제가 F1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는데 그때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stack 윈도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stack 윈도우가 한 줄 더 생겼죠. 그리고 여기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조금 더 화면을 키울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 index.php가 밑에 있고 그 위에는 code-igniter.php라고 하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죠. 즉 현재 여러분이 위치하고 있는 stack이 바로 code-igniter.php 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F3을 누르면서 디버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쭉 내려가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load-underbar 클래스라고 하는 저 함수를 열람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step into F1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stack 윈도우에 common.php 라는 것이 추가가 됐고 여러분은 지금 common.php 라고 하는 파일 안에 있는 load-underbar 클래스라고 하는 메소드 클래스라고 하는 함수를 디버깅 하게 되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줄 한 줄 실행을 시키면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한 줄 한 줄 실행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easy-loaded 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다시 디버깅을 하고 싶다. 그럴 때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걸 쓰면 됩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는 디버깅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줄 한 줄 실행하는 그 부분을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여기 보세요. BP 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하면 toggle-break-point 즉 여기서 콜론을 하고요. BP 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is-loaded 라고 하는 부분에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 여기가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렸다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다시 BP를 누르면 없어집니다. 다시 BP를 누르면 생기고요. 현재 여러분이 실행한 부분은 여기 빨간색 for each 까지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여기 적혀있는 F5가 run이라고 되어 있죠. run은 실행시킨다는 뜻입니다. F5 키를 누르게 되면 여기는 빨간색 줄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시죠. F2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브레이크 포인트로 걸어놨던 is-loaded로 한 번에 워프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실행시켰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포인트로 걸어서 여러분이 X-Dibug을 이용해서 디버깅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디버깅을 해야 되는 부분 뭔가 의심되는 부분에 아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F6을 누르면 디버깅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F5 이렇게 적혀있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현재 디버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노멀머드라는 걸 사용하면 되는데요. 콤마 E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금 이 PHP를 동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로직상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현재 이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커서를 옮기고 제가 F12키를 누르면 네임이라는 변수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이 왓츠 윈도우에 출력이 돼서 CI 벤치마크라고 하는 값이 출력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네임이라는 값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콤마 E를 눌러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벨이라고 나오죠. 이벨은 이벨루에이션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네임이라고 하는 값을 Egoing이라고 변경을 하는 거죠. 어이가 없죠. 이상한 거지만 자 이렇게 되면 이 네임이라고 하는 값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커서를 옮겨 놓고 F11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CI 벤치마크 였던 값이 보시는 것처럼 Egoing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주어져 있는 로직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로직에 개입해서 여기 있는 어떤 값을 바꾼다거나 어떤 명령을 실행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 맥락에서 실행해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노멀 모듈에 있는 예 콤마 이라고 하는 이벨루에이션 이라고 하는 기능이 그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디버그를 디버깅을 한번 종료시켜 볼게요. F6키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종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VI의 확장 기능을 이용해서 VI를 이용해서 XT 버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